날씨가 써누는 해요 어차피 같은 분위기에 사진 찍어본적이 없는거 아니게 구름이.. 물안개가 그렇게 하고 밑에까지 지금 카즈베기 이렇게 보여요 여기서는 카즈베기 저 봉우리가 내가 진짜 한국에서 사진 찍는다고 또 찾아온 출산 사진 찍는 동호회들이 비싼거 찍을것도 별로 없는데 그냥 매주마다 얼마나 사람 많은데요 주산지 이런데면 삼각들 놀자리도 없고 서로 싸는 줄 알아갖고 새벽 꼭두 새벽에 가서 4시부터 기다린다니까 저기에요 여기가 대주교 생가 있는데거든요 여기 지금 호텔이에요 호텔 여기서도 프로그램이 좀 해요 여기서 묵으면서 저의 생각으로 신먹을게요 유럽 동경하면서 들렸어? 아니요 나는 이런거 별로 안거려보는거 같아 이런거 별로 안거려보는거 같아 기억이 안난다 그것때문인 여기 속가 생각보다 적네 아니다 속가 별로 벌써 어디다 올라갔을거에요 지금 시간이면 상위로 올라갈 시간이라 저 능선에 다 속았기도 하고 저런 것도 다 풀어놔도 고바위를 다 돌아다녀 네 완전 깍과를 지르는데 다 가서 먹어요 내 발굽이잖아 그러니까 상황보다 덜 미끄러져 그래서 얘네들이 생각보다 야 저기는 어떻게 올라가 그러니까요 맞아요 그런데 다 뜯어먹더라구요 산양은 완전 진짜 절벽 산양은 진짜 절벽같은데도 돌아다니고 저 다 소야 맛있더라 여기 또 느낌이 또 똑같은거죠 이게 충격 같은거 아냐 충격 같은거 아냐 덜 지고 하자고 저희도 뭐 카페를 만들어가 이거 카페요? 모르겠어요 저런걸로 해놨네 이거 없었는데 어떻게 올라갔지 이런거 하는거고 카페 같은거 하는거에요 걸어올라거라 이거 저 여기서 풍경만 보고 커피 한잔 마셔도 만원 입장료 5천원에 지금 아니 진짜로 저기 하다못해 참경원 아니 보이는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데 또 저렇게 8천원 받는데 안찔 못해 그 창가를 일단 그래서 진짜로 풍경 모시는 데는 가격도 비싼데 안찔 못해 이제 야외에선 풀렸다며요 한국도 마스크는 안받는데 아 아 마스크 풀렸어 드디어 왜 PCR은 안푸는가 미친데 왜 에휴 PCR부터 풀려야지 외국인에 오던 네 에휴 예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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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관을 사 놓고 먹고 살아야죠 이리와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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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7도 경련에 나는 3차 맞았으면 좋았다. 그래도 편하게 불편해. 아니 근데 부작용이 있어요. 맞으면. 아니 아니. 네. 2차가, 조지한 2차만 맞으면 상관없는데. 나라에서 돌아다니는 거 같아. 더 맞으라는 건데. 1차, 2차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격리한다고 안 맞으면 좋고. 나는 또 격리해 들어가서 한 번 열을 격리를 해보니까. 이게 보통 뒤차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게 다 맞어. 오기 전에. 여기 한국 나가시는 분도. 한국에서 2차 맞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맞고 나간다고 하더라고. 조지아에서도 외국인도 다 맞춰주거든요. 백신. 음, 백신. 3차 안 맞아서 그분 정리한다고 해서. 그게 생긴다고 했더니. 그렇게 생겼다고 하네. 그, 여기까지는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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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걔네들이 해줘요 프린터를 다시 또 가면은 호텔에서도 프린터가 되겠죠 그리고 출장도 있어요 출장까지 오세요 예 출장와서 앙부를 마친 분야 병원가지말고 줄거림 맞지마 네 여기는 병원 필요없어요 그게 그니까 다 그 뭐야 병업이예요 영업 그 사람들은 검체만 채취하고 그걸 병원만 갖다 주는거에요 그게 요즘 신종 사업이야 빛이 셰프 이런데도 다 이게 누적해나고 누적해낸 1 2 아 예 으 하나 하나 안다 문 여니까 지금 썼어 으 으 으 아 그냥 많아 개 많아 숭만 봤어 요즘 먹고 있어요 아 그 본능적으로 사람 소금이 시위대잖아 비슷하잖아 아 여기도 싼 소금도 있어요 돌 소금도 싸고 그 핑크 소금 이런걸로 같이 싸고 이런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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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밖 본다 음 바람 지금 밖의 바람이 차가운거죠 구도에요 구도 구도 이게 여기도 다 포장할건데 길이 들어온데만 먼저 포장해서 했더라구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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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시간을 맞춰서 와요. 그러니까 우는 거니까 막 빠리빨리 우는 거 같아요. 시간은 정해졌으니까 또 이제 어? 이거 돌아가야 되냐고 그럴 때는 좀 부티라게 가고 아우 뭐 맨날 아우 꽃이니까 그냥 이렇게 안 왔어요. 생각은 이게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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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븐카를 매일 타는데 뭐 나중에는 이게 뭐 어디서 어디 처음 왔는지 모르겠는데 구경차를 쓰는 거 같아요. 여기가 저 이 30년 꾸미는 이유로 맨날 시스 갈라고 맨날 시스 갈라고 여기가 저 이 30년 꾸미는 이유로 맨날 시스 갈라고 가정 저 그죠? 아하핳 e 근데 어렸을 때 아 나 시스 한번 가 봐야지 지금 할 거에요. 그냥 실수보고 다 만족이야. 그만큼 와인 가가지고 사냥을 해도 좋을 거에요. 옷도 벚꽃 같은 거. 매일매일 사면 될 거에요. 화려한 발목은 또 없어. 가자란 발목은. 한 2년 안에 짜봌데. 신기하다. 그치. 힘들어요. 젊은이들 같으면 괜찮겠어. 너무 힘들어. 여기다. 가재르바이저는 윤호국경 풀다 그러더니 또 연장했다고 그러네. 젊씨들이 차단이면 그게 풀려야지. 3개국이 되려면 이상하게 5월달에 풀린다고 그러고 또 취소까지 연장했다고. 시원하게. 그래서 나오는 건 괜찮다. 이런 소리가 있어서 확인해 보라 그랬는데 이거 호텔이랑 다 잡아보라는데 아껴주게 되네. 내가 보기엔 우리나라 표시하는거에요. 보기는 또 많이 잡아볼세요. they were running figures 회진 sf 회진bare 하는men 머리가 궁금해 th 그래서 걸으면 별로 안벌어요. 여기서도 올라가는 길이 또 여기도 여름에는 여긴 여름에 와야 야생회가 많아 여기 거의 한 침파로 돼야 끝에 펴. 저 밑에 끝난거에요. 샤뜰리 들어가는 것도 들어가는 길은 100km 밖에 안돼요. 그런데 4시간 넘게 걸린다니까요. 그리고 진행이 안돼 산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가는 길에 완전히 나지나요. 2700m 넘어가는데요. 거긴 또 이제 아예 여름만 들어가니까 거기 야생화 진짜 도레미송 부르고 나지는 않는데 중간에 서가지고 하하하하 얼마나 심하게 숙소가 좀 열악해서 이틀 이상 있기는 좀 힘들어요. 침대도 그렇고 다들 열악해요. 게스트하우스 같은 데 싸야되서 방 배열이 잘 안되고 막 이러니까 아니 근데 숙소를 좀 너무 열악한걸로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는 아예 나는 그래도 워낙 저기 열악한 데를 많이 가져가지고 그냥 그런데 여자분들은 많이 불편하십니까? 공동 만약 화장실도 없고 거기는 화장실을 갈려면 한 3층 내려가야돼요. 계단으로 다음에 자당하고 그거 진짜 좋겠네요. 다 주사있고 내려갔다고 하하하하 그리고 여름에도 추워요 거기는 하하하하 그 대신 이제 12세기에 지어진 탑에서 자는거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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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출 광고야 아침에 올라갑니다 아 지금 무음으로 해놔 무음으로 해놔 낮에는 낮에는 하고 밤에는 무음을 하고 뻑뻑하지 말고 아니 연락이 안돼 옛날에 누구나 사람이 연락을 해야되는데 사람들이 퇴 무음으로 해가지고 전연락이 되어야지 아니 근데 주머니에서 놓은거면 그래가지고 진덕이 와 가지고 아는데 가방에다 놔두면 나도 그래도 핸드폰 습관적으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무음은 진덕이 아닌데 안나와요 아니 무음과 진덕 같은 밤에는 진덕이 두드득거리어가지고 두드득거리고 순거로nik 라고 만나야 attraction 저희 부들은 ninguém acompanh 대출 광고 같은 걸 매우 많나 봤나 그게 걔네들 KT가 엄청 큰 사업이잖아요 KT 부치라는 건 수민인이 우선이지 KT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KT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KT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KT가 많아도 상품할 때마다 벌금 10만원 하고 10만 사람 5만원 주고 정당은 5만원 먹고 KT가 많아도 상관없어요 나는 많이 죽여 많이 죽여 재단지게 KT가 대출 광고였다고 하나도 나한테 그걸 망하게 안 내게 인덕이 조금 끊어오요 민간이 안갈데 안 싸졌던 극찬은 광고 이거를 미리 못붙어 그럼 이제 누가 가라고 얘가 이래? 야 이거 우리가 안 움직이는데 우리가 아니 옆에 길이 되긴 돼 갈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은데? 네 안 되겠어요 안 될 것 같은데? 그래? 한 번 데려 봐봐 안 되겠는데? 꺾을 때가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 차를 여기다 내놓고 데려 놓고 걸으러 가야죠 여기 조금 공간이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조심해야 되거든요 제가 보니까 안 되겠어요 돌리는 건 돌리지 돌리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돌리면 되는데 왔다 갔다 하면 돼지 안 떨어지면 조심해야 돼 이렇게 대놓게 그냥 그냥 걸어 이따 돌리면 돼요 돌리는 건 그쪽 내리지 왜? 아니 여기서 약 한 5m 떨어져 왜? 왜?